계란, 토마토, 파프리카, 양파, 쪽파 토마토는 세로로 세워 약 5등분 해주세요. 토마토의 테두리와 속을 분리시켜주세요. 토마토, 소금 잘게 다져주세요. 양파 잘게, 파프리카 잘게, 쪽파 잘게, 토마토 잘게, 계란 하나 톡, 소금 두 꼬지, 후추 솔솔 섞어주세요. 밀가루 2스푼 섞어주세요. 기름 두르고 토마토 링 올리고, 토마토 속을 채워주세요. 휘적휘적, 뒤집뒤집, 토핑 없으면 아쉬우니까 모짜 추가, 뚜껑 덮고, 아 아직 아니네요. 다시 덮고, 완성!